5 상팀 한번 경기 지켜보죠 대안항공의 서비스 이유진 자 지켜내면 김하영의 서비스 이유진 3구득점 에이 이다은 지켜냈습니다 이다은의 서비스 김하영 마음 먹고 쏩니다 아쉬움을 터맵니다 투올 백핸드 플릭 이 모습이구요 최혜윤 리시브 김하영 백핸드 날렵하게 시작합니다 이유진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3올 서비스 자 지금도 이유진 선수의 날렵 최혜윤 서비스 최혜윤 서비스 3구 가깝게 포올입니다 자 백핸드 손을 깊지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은 동작 이다은의 그리고 서비스 이다은 길게 3연속 득점 네 정확한 임팩을 하게 되면 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자 이유진 자 이유진이 다시 한번 네 한 점 찹니다 다시 양팀의 랠리 이렇게 한국마사회에 동전해요 이다은 몸을 굽힙니다 하지만 벗어나면서 포인트 최혜윤의 서비스 이다영 밀어줍니다 백핸드 최혜윤 넘어가지 못했구요 이유진 포인트 이번 랠리를 이어갑니다 서비스 서비스 득점 리드는 다시 대환한 공입니다 이번에 백핸드 자 득점 이유진이 마무리 막힘없는 행진을 보여주고 있구요 이유진 재치있게 다시 공격 이번에 벗어나면서 서비스 득점으로 갑니다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진의 서비스 백핸드 플릭 최혜윤의 서비스 날렵합니다 이유진 백핸드 이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핸드 이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다은 자 여기서 이유진이 또한 두 번째 게임 출발 두 번째 게임 출발 대각선 이다은 선수가 시도합니다만 4사이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네 그렇게 진행력이 좋습니다 바깥쪽 진흥 있는 플레이 최혜윤 선수가 열어나 바깥쪽 코스 다시 시도합니다 최혜윤 바깥쪽 코스 다시 시도합니다 최혜윤 이유진 이유진 부드럽게 다가섭니다 이었습니다 투홀 최혜윤 서비스 이다은 살포시 떠봤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이다은 백핸드 그리고 최혜윤의 포핸드 길었습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네요 예 빠른 움직임 이유진의 서비스 시작 자 석점차 김하영 마음먹고 쏩니다 네트의 굴절 차단 이다은의 서비스 포인트 분위기 환기를 했습니다 한 점차 최혜윤 발뻗어봅니다 포인트 이후에 득점을 보통 가져갑니다 서비스 다시 대안한 공 볼 수 있지만 이유진 선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테니스 아이큐라 할까요 티큐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유진 퍼올렸습니다만 넘기지 못 그게 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날렵한 랠리 이후에 득점은 이유진 김하영 자리잡습니다 이유진 길었습니다 예 네 공격 범신이 일어납니다 살려냅니다 랠리 이렇게 대여 이다은의 손끝트로 한번 확인하시죠 이다은의 손끝트로 한번 확인하시죠 한 점 차로 갑니다 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동점 또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동점 또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동 서비스 김하영 뒤집어장 적극적인 리시브 득점 조금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유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을 수 있습니다 3게임 출발했습니다 강하게 내리쳐줍니다 그리고 빈틈공 김아영의 서비스 이유좀 날렵하게 넘겨줬는 수가 원상태로 돌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플릭 밀어줍니다 백핸들 길었어요 이다은 최혜연 선수의 백핸들 플릭으로 시작했던 이유진 다시 최혜연 선수의 득점 이다은 플릭 최혜연 이다은 그리고 득점 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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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선택을 매우 草 인하 다 ied 이다은 이다은 현실 심지어 네 다 잘 매치 게임 그리고 포인트 스코어 모두 다 동점 기가 막힙니다 김하영을 챙겨왔고요 자 이번에 받지 못했어요 이 다음에 반대편 꺾어줍니다 승리를 해야만 오늘 승리를 꽤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구요 멀찌감찌 랠리를 이어갑니다만 최혜은 8 계속 동점이 이어집니다 김하영 리우진 낮은 자세로 치토한 포인트로 갈지 나인올로 갈지 지켜봅니다 신중한 엘리 넘겼습니다 벗어납니다 이번에 성공 이다은 자 여기서 넘기지 못하는 최혜은 최혜은 서비스 이다은 이번 공격 이어가구요 밀어붙입니다 이유진 다시 밀어붙이는 최혜은 맞받아 칩니다 이렇게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